파란다시아 우리 쪽으로 붙고 있어요 네 한 명 다운 아 이거요? 한 명 다운 아 그쪽 다 죽었어요 연막 다운 파란다시아 둘 다 다운 오케이 나이스 막대박이 이길 바랍니다 음.. 보급이면 센터 근처에 내려야 되긴 한데 아 근데 여긴 차 구하기 힘들어서 차 위로? 위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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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로? 가보죠 미리 땡겨야겠다 전 노란핑으로 가볼게요 낙하산 미리 펴도 돼요? 됩니다 노란핑이요 노란핑 전 노란핑으로 가겠습니다 아 예 노란핑은 안 펴도 됩니다 미리 차는 무조건 있어야 될 것 같아 일단은 보급 싸움을 해야 되니까 아예 안 먹을 거면 뭐 샷건하고 권총으로 게임 끝내야 되는 거고 하나 정도는 먹어야 될 것 같긴 한데 안 먹으면 나중에 결국에는 1등하기는 힘들 것 같아서 솔직히 안 먹는 게 상위권 들기는 쉬움 하지만 1등하기는 힘들어서 네 수중도시 한 팀 수중도시 한 팀 한 명 두 명 네 한 팀이네요 세 명 여기 차 없어 이거 아 차 없네 첫 번째 자기장 진행 중에 보급 온다고 했으니까 그 전까지만 차 구하면 되거든요 아 들 때쯤 응 여기 보트 보트 있어요 파체도 필요한 것만 챙겨야겠네 아 이거 여기 없네 수중도시에서 싸워야 되나 일단 자기장 뜨는 거 한번 봐야겠네요 유적지 까지 걸지는 자기장이네요 일단은 수중도시 거쳐서 가야겠네 차 못 갈 것 같으면 아예 빠르게 좀더 풀팜이 가까워지는게 좋을 것 같다 음? 2층 집에 있고 머리 보인 것 같은데? 잘못 봤나? 그쵸 어 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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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스 에스 지금 물 건너에 있어요 랩 제 집에 있어요 215로 갔어요 지금 어 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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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베란다 나왔어요 파란 팅에 있어요 샷건 들고 있어요 총이 없는데 넘어갔다 일단 가만히 있을게요 220방향 넘어갔어요 사세요 이 집에서 나갔나요? 아닌가? 여기있다요 오 잠깐만 잠깐만 저기요 네에 아 지나갈게요 아 네 안녕하세요 아씨 무기 들고 오지 마세요 저도 있어요 저도 있어요 무기에 와주시면 안될까요? 안녕하세요 사람있어요 여기 스트리밍 어? 안녕하세요 아 저 수집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저 새우이 하나 갑니다 안녕하세요 아니 나 놀랐어 정신 차리세요 새우님 아니 아니 너무하시네 너무해 1310에 사람 하나 와요 글로 한 명 가고 있어요 온다 온다 지금 와요 지금 와요 샷건 여기 앞에 샷건 저 무기가 없어요 네 그 정도 거리면은 일단은 잡아줄 순 있고 조끼도 있어서 시체 샷건은 있어요 네네 조끼 드릴까요? 왼쪽으로 왔어요 245 조끼 있어요 조끼 있어요 하나 더 잡았어요 라스트 같은데? 에밍님 지금 지금 시체 보세요 제가 봐드릴게요 어디있어요? 보시는 방향? 한 명 물속에서 다운이구요 네 네 제가 보는 방향 오케이 권총 어 집안 아오 차고집 제가 잡은 사람은 익사구요 어 뭐야 차고집 베란다? 어디? 어디? 저 차고집 2층 오케이 저 그냥 살리시면 돼요 안나와요 네 각 안나와요 차고집 2층 빨간빛 이거 인원으로 권총이 왔거든요 인원 드리비로 잡아야 될 것 같아요 키트 있어요 키트 있어요 키트 있어요 차토리 차 들어와요 어 문 닿아 베란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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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 베란다 뛰어내렸다 글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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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뛰어내렸어 총알이 없어 파란색 컨테이너 앞에 아 오케이 나이스 잘 왔어요 어 그 집 지나갔구요 죄송합니다 배밍님 아 여러분 대통합니다 배밍님 아유 죄송합니다 내가 수고하세요 아유 1등하세요 화이팅 화이팅 어 보급총 가까이 떨어졌다 230 가까워요 걸어갈 수 있겠는데 고요 저보급에 차 다 간 듯 하네요 아 230 방향 가까워요 핑 찍어드릴게요 대충 한 이쯤 유적지 남쪽 쯤 굉장히 치열할 거 같아 저거 금방 전에 차 간 것도 저거 보고 간 거 같은데 네 또 간 거 같아요 네 어차피 못 가요 번기를 딱 보고 치료템이나 많이 가지 마셔 네 여기만 털고 있죠 그냥 차라리 하나 하고 1 2 있어요 음 일단 스나 소원기 주웠어요 전 0 1 800 에요 오케이 아 네 근데 차를 구해야 되는데 음 방금 보급이 첫 보급일 거고 근데 보급 계속 올 거거든요 네 이거 2단 보급부터는 계속 먹어야 돼 먹는 거 시도해야 돼 보급도 옵니다 이거 자기장 안으로는 라인 무조건 들어가야 돼요 보급 자기장 안에 밖에 안 떨어지니까 이제 움직이는 게 나을 거 같긴 해요 응 이건 떨어뜨리고 온 거 같아요 보급 네 되게 안 움직이면 어차피 들어가 있는 보급 먹은 사람한테 딱힐 거 같아가지고 쭉 이제부터 들어가야 돼요 최대한 저희 차 구할 수 있으면 가다가 차 구하고 차 구할 수 있는 위치가 한정돼 있어가지고 여기서는 아 벌써 M24 먹었네 아 여기가 차가 안 나오네 헛 드엘림 닦였네 드엘림 팀 닦이고 있다 지금 아 어때 보급 옆에 차 한 대 있어요 차 온다 130 방향 보급 지금 230 방향 언덕에 중간 중턱이 있거든요 그 옆에 차 한 대 있어요 그리고 그 보급 쪽으로 차가 한 대 가는 거 같아요 아니다 아니다 보급 쪽으로 안 가 보급 쪽으로 안 가요 보급 쪽으로 안 가요 보급 먹은 팀이 저 집에 있지 않을까요? 보급 옆에 차 두 대 있거든요 그럴 수도 있고요 일단 먹기는 확실하게 먹은 거 같고 이미 전투의 현장에 있는 거 보니까 저 전투의 현장에 있던 시체들에 먹을 것들 좀 챙기는 게 좋을 거 같아요 이미 이갑바를 바까 각가 뭐야 바까 간 거 보니까 삼갑바인 거 같고 여기 타이어도 터졌네 차 먹을 것도 없어요 안 돼 안 돼 뒷차는 괜찮아요 뒷차 멀쩡해요 오케이 가요 일단 네 가죠 저 오토바이 한 대고 있어요 차 타러 오세요 저 왔어요 얘는 터졌어요 뚜껑에 아니 아니 저는 삼도바이에 살아있어요 네 저거 쫓을까요? 저 보급 네 이 보급 쫓죠 네 이거 떨어뜨린 거 아니에요 아니다 아까 떨어뜨리고 아닌데? 어? 자기장 바퀸데 지금? 아니요 아 아 오 우리 앞에 버기 한 대가 아 차 한 대 가고 있어요 다시야 아 아직 좀 뒤처지셨구나 차 차 개발이 가고 있어요 진짜 저 금방 보급 쪽으로 아 보급을 그냥 버리고 집에서 일단은 보급 떨어졌거든요 220방향 어? 보급 쪽으로 안 가는데? 보급인지 모른다 한 명밖에 모른다 나머지 전부 왼쪽으로 갔어 보급 대충 여쯤? 노란핑쯤? 와 샷건 싸우고 난리 났네 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 애비사 쏜다 옆에서 그만 가야겠다 평화 높게 갑시다 아냐 결국엔 1등 할라면 차먹은 사람이 아 그거 총먹은 사람이 이겨요 네 맞아 탑테넌이네 차 안 먹어도 아 저 차 타고 가네 어 두 명 타고 계시네요 아 먹으러 가세요 먹으러 가세요 여러분 전 가겠습니다 어이 나 쫓아오지 마요 저 쫓아와요 저 도망가고 있어요 아 아 아 저기요 토끼 몰이 하지마요 안전해 토끼 몰이 하지마요 차 돌릴까요? 저희한테 오고 있어요 하얀다시아 네 저 짐 저 짐 저 짐 먹죠 하얀다시아 잡아야되요 230 오케이 세웠다 세웠다 그 중간에 문 열려있어요 그 사람 봤어요 이쪽 한 명 있어요 또 빼오고 펌프 들고 있어요 자폐에 발소리난다 2층에서 창이 없네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 집이 아닌데? 맞네 보면 이 집 안녕하세요 어 저게 왜 안죽 날려버리기 어디 사는 누구시죠? 다운 나이스 바로 다운 죄송합니다 아 죄송 좋다 죄송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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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 죽어도 말이 들리나? 아니 들립니다 여자의 미쳐가지고 여자의 미쳐가지고 여기 여자의 미쳐가지고 목소리 따라갔다가 제가 아주 매력적이긴 하죠 와 이거 5탄이 있어 거의 세이렌 시체 파는게 되게 잔인하다 아 무서운 사람들이었네 아니 아니 못하는 네 수긴 두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빠 일단 자리잡고 있으면서 들어오는 총먹은 사람을 잡는 전략을 쓸까요? 차라리 네 그건 괜찮은거 집을 먹고 있고 차라리 어차피 총먹은 사람도 집 먹으러 올테니까 차를 여러 대가 들고 그리고 아 네 흰색 다시 하나 불나던데요? 네 흰색 다시 하나 안될거 같고 일단 들어가죠 차돌리 차돌리 저집? 저집? 태호님 나오세요 네 저 나왔어요 자기장 어 나 오토바이 아 여기있구나 자기장 오고 있습니다 아아 아아 안돼 안 만질 수 있어 형 형 너무 빨라 형 형 좀만 느리게 와줘 어? 보급 바로 옆에 40방향 진짜 바로 옆에 어 저희 안으로 가가지고 아아 그럼 안될거 같애 아 되려나? 멀진 않아요 이거 엄청 가깝긴 한데 차있어요 차있어요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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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멈췄어 멈췄어 어어 멈췄어 멈췄어 어이 뭐야 안될거 같애요 차있어요 그리고 어그 우리 가는 방향에서 저리 들렸거든요 어 보급은 절대 노리지 말죠 보급 먹으러 온 애들 보급 먹으러 온 애들 딱길거 같애 또 봐 이 집 와 MK 아 두명 MK도 있고 어그도 있고 이 집게죠 난리야 옆에 발코니집 같애요 저는 에이 에이 에딱소린데요 바로 옆에 어 에딱 가깝다 집을 먹고 없는 척을 해야돼 자 여기 먹으려는 요 우리 쪽에 없는데 세웠다 어 소리하나나 붙었어요 저기 1평집 붙었다 엔방야 그 경비실 같은데 네 두명 들어왔어요 1평집 어그같애요 지금 이거 붙으면 어 이거 붙으면 우리가 제가 붙을게요 둘다 1평집 안에 2평이예요 네 잠시만요 수리탄 준비중 둘인데 어 어 갑니다 뭐야 뭐야 저거 갑니다 아 아 나이스 아 시만 왔다 왔다 아 나이스 어그 드세요 전 샷건 쓸게요 왜 아 차 하나 더하여 차 하나 더하여 250 조심하세요 250 세운거 봤습니다 어그 2층에 올라갔어요 어그 어그 탄 50발 제가 더 드릴게요 60발 있거든요 저 다있어요 저 1평집 먹은거 같은데 아까 뒤에도 다시 한팀 있는거 생각해주세요 아까 W 2층집에 있었거든요 뭐야 저기 보급도 먹은거야 S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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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 앞에 보급하나 떨어져있대요 이동은 빨리하는게 좋아요 이거 건물 다 먹고있어서 빨리 뚫어야돼 뚫으려면 아니면 건물 먹지 말고 이쪽 언덕 드셔도 되구요 여기 여기 차 대져있다 어 여기 바로 앞에 저기있다 80방향 바로 앞에 저 나이스 다운 안녕하세요 뒤에서 쏜다 나 M345 OK M345 Mk Mk 먹었다 해우서쪽에 네 해우서쪽에 M이사 있는거 같아요 그리고 여기 친구 있을거 같은데 어이 어이 풀안아니요? 어이 풀안아니요? 풀안 어이 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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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50 고급적으로 뛰어요 나이스 나이스 아여러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자기장 돌아온다 120 잠시만 79에서 저거 5탄 버려놓고 갈대요 4배율이랑 자기장 자기장 저거 보급 안먹었다 저 차타고 저쪽 보급쪽에 한번 붙어볼게요 펌프소리 어이 에미사구 뭐야 오 샷건 누가 나 쏘는데 어 저기있다 님들 바로 앞에 있어요 하얀다시아 그쪽 방향에서 80방향 그 하얀다시아 뒤에 샷건 샷건이에요 개먼데 세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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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M이사 먹었는데 배율이 없어요 아 이거요? 한명다운 아 그쪽 다 죽었어요 그쪽 세명다운 지금 E에 한명 서있어요 가만히 오케이 저 배율이 없어요 망했어 저 8배 드릴까요? 아 8배 드릴게요 아니요 1평쯤 조심 1평쯤 있어요 뛰어오지 마세요 절대 뛰어오지 마세요 1평쯤 있어요 저 7탄 10발 여기 뭐냐 85도 있어요 85랑 뒤에도 있어요 오케이 아 지금 눈쟁이님 쪽에 하나 있어요 노란핑 아 이거 엣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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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평쯤 엣답이에요 거의 뒤에 많거든요 오직 아 그래요? 저 움직이세요 보급 써갖 이거 보급을 안패로 써야될거 같아요 네 1평쯤 조심하시고 에이블 버렸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대고 아 괜찮습니다 3뚝 새거 있어요? 저 7탄 없는데 7탄 쫓아주실 수 있어요? 7탄 쫓아주실 수 있어요? 저 7탄 없어요 와 와 페드님 개피에요 저거 뭐지 지금 엎드렸어요 페드님 개피 일단 살릴게요 제발 아 애미사고에요 애미사고 아 살리고 싶은데 아 이거 터진다 제발 보급 두개 떨어졌어 이거 터지면 안 죽을라나? 죽을거 같은데 저 차 뒤로 갈게요 와아 파란다시아 파란다시아 뒤에 한 명 350 보급 뒤에다 한 명 오케이 저 파란다시아 자꾸 보급 먹어야 되는데 이 앞에 떨어진 보급 안 먹었거든요 아 일단 뒤쪽에 해 330쪽에 해호도 딱 꼈었나? 해호도 거의 다 딱 꼈고 340쪽 그 그 파란다시아 있죠 그 뒤에 한 명 있어요 일단 연막 뿌릴게요 30 방향에 파란다시아 아 파란다시아 파란다시아 두 명 이거 복은 못 먹겠다 이거 복은 못 먹겠다 이거 차 써야되요 네 좀 앞으로 땡길게요 태워갈게요 우리 맞출라고 각진다 파란다시아 파란다시아 우리 쪽으로 붙고 있어요 네 한 명 다운 제가 닦고 갈게요 아니 파란다시아 연막 안해 한 명 남았어요 파란다시아 엎드렸어요 아이고 연막 다운 파란다시아 둘 다 다운 파란다시아 둘 다 다운 파란다시아 모르겠습니다 네 트로 같은거 같은데 오케이 길리끼리끼리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아아아아아아